전세계로부터의 도시로부터의 연구 그러니까 이 말은 도시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겠죠 전세계 곳곳에 도시에 대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삶과 그리고 행동 행동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기 좋겠네요 삶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도시의 매력으로서 People gather, 사람들은 모입니다 Where things are happening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모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럴 때 thing은 일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where은 앞에 선행사 at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what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이 happen이 일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지 뭐지? 이렇게 볼교 그런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찾습니다 faced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on empty or lively street 여기서 faced는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 되겠고요 be faced with, 뭐뭐를 직면하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직면하면서 직면하여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다 어떤 비어있는 혹은 활기찬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그 선택에 직면하여 선택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고를 것입니다 거리를 어떤 삶과 그리고 활동을 활동을 가진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진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 그리고 활동적인 그런 도로 좀 이제 조용하고 그런 무섭잖아 자 그래서 그 걸어가는 것은 더 재미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벤트들 where we can watch people perform or play music 자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어요 자 watch는 여기서 O형식 지각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는 것을 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이벤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음 머물고 그리고 구경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의 어트랙트 동사는 O형식처럼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음 투부정사의 결과용법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O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자 studies of bench and chairs in city space 도시 공간에서의 도시 공간에서의 의자들 그리고 벤치들에 대한 이 연구들은 여기가 주어져 대절 이하를 보여줍니다 그 좌석 좌석인데 어떤 좌석일까 이 위드 아까랑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진 자 도시의 삶에 대한 최고의 경치를 가진 좌석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남산 같은데 남산은 좀 멀고 명동 같은데 어떻게 벤치가 있으면 사람들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의자 이러한 것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비교급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빈번하게 이럴 때는 훨씬이라고 해석해 줘야지 그래서 그것들보다 어떤 그것 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치를 제공하지 않는 이것들 여기 그것은 좌석이 되겠죠 의자들 보다는 이 도시의 삶에 그 최고의 경치를 경치를 가진 좌석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줍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자 그러면 도시의 그 경치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너가 도시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는 그 사람들 사람들을 바라본다 라는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그 혼란스럽겠다 이걸 쌤이 바꿔야겠다 그래서 as many people 매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최상급 인데 또 최상급 안 쓰면 또 그렇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쓰면은 경치 좋은 곳 그러니까 산 꼭대기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법 tied around 네